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3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른받은 237 지유 서밋의 지도자입니다 그 어떤 문제와 일, 환란과 핍박, 속임수가 나를 향해 다가올지라도 정확한 언약과 사명 잡은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할 줄 믿습니다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확히 그 일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랩런트는 237 지유 서밋의 지도자 찬양합니다 흔들리지만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만 사람들은 느끼는 것만 대로 말해 당심하지만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만 사람들은 작은 모습을 욕심을 부려 나는 너의 의원장 남동트는 237 지유 서밋의 지도자 포장의 축복이 너의 의원 시범과 처럼이 너의 의원 237 지유 서밋의 지도자 흔들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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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지마 너는 파스쿤 너는 파스쿤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너는 치유의 자 상처받고 근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약적의 삶 이를 잊고 받아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의 지도자와 세계의 서민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내 넌 그늘 위상치 치우서 내 새 지도자 오가의 충격이 너의 것 지도자 초원이 너의 것 일상치 난장이 너의 것 흔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시대에 어떤 재앙이 시대에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라고 시대에 어떤 재앙이 시대에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라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번역을 이루시리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내 넌 그늘 위상치 치우서 이 새 지도자 오가의 충격이 너의 것 시대에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라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번역을 이루시리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내 넌 그늘 위상치 치우서 이 새 지도자 고정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골과 출원이 너의 것 이 삼체년차 비가 너의 것 흔들지마 흔들리지마 흔들리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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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난 주님은 栄사랑이었고 틀림이 없고 사랑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 무거운 칭찬 무거운 칭찬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다 웃기만이 생명의 길 자궁된 길이라 항상 내게 흘러주셔서 나 미수가 좋다 오 나 미수가 좋다 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자궁된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이 눈을 눈이 날여 자궁한 어둠 나와 같이 고백할 겁니다 나와 같이 고백할 거예요 난 미수가 좋다 난 미수가 좋다 오 난 미수가 좋다 오 난 미수가 좋다 주 사랑한다고 내 눈으로 보면 처음 난 미수사람로 우리 빛을 한 번 더 추냐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자꾸 즐길 바란 채 주님 곁은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여 신리 없고 소망이 없어 신리 없고 소망이 없어 우리 신나고백하길 dag 난 미수가 좋다 나 미술가 좋다오 나 미술가 좋다오 주님 사랑은 더 나 내 눈을 감춰 나 미술가 좋다오 갈릴리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희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간어전 세상이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모든 영원히 내게 달려가니 앞서제도 싸느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간어전 세상이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앞서제도 싸우라 앞서제도 싸우라 세상 모든 영원히 내게 달려가니 앞서제도 싸우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앞서제도 싸우라 앞서제도 싸우라 세상 모든 영원히 내게 달려가니 앞서제도 싸우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신도 모르니 세상 지식을 자랑하네 사랑의 방법과 인생의 지혜로 세상은 치유할 수가 없고 예수의 복음만이 해답이는 역사를 말하고 있으니 이 천국 모든이 모든 민족에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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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삼이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오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과거와 연체와 미래가 죽게 있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며 기도 안에서 머듣던 우리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사물을 살해 애쓰고 늘 이미 다 흐르셨네 심지어 내 영원에 일하나 완벽해진 너 주의 증인들이라 주가 주시는 성령의 능력 힘이봐 주가 주시는 성령의 능력 힘이봐 모든 이 감각된 그 빛에 능력 힘이봐 내게 주시더냐 이뤄지기까지 나 오직 주님 한 번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며 기도 안에서 모든 것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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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뤄지기 바라봅니다 성령의 국립인 백성령의 날 찾아내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 너는 버릇받지 않으리라 선음이라 너는 내 버릇받을 것이라 이미 승리한 성입니다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성을 흘릴 수 있네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다 이루셨네 빛의 맘에 영원을 일어나며 함께해 진거지 선정할랑 가운데서도 이미 승리한 성입니다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성을 흘릴 수 있네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다 이루셨네 내 주만 내 영원을 일어나며 땅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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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을 드립니다 내가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 제자를 만난 바울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마지막 시간표는 오직 전도와 성교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신 홍명식 성교사님께 이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시간 모든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향 맞추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일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버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을 여쭙을 원하여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시간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맘 받아주시옵소서 이산지에 온척을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의 행정이신 그리스도의 영원을 여쭙을 원하여 이 행정이신 그리스도의 결론을 여쭙을 원하여 이회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적혀있어 기도가 영원을 여쭙을 원하여 이 시간에 이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당의 모든 동광 은협의 방문을 여쭙으로 그리스도의 영원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원을 여쭙을 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이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별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는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죽는 사람마다 모두 전하여 독수로운 소식을 거치지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올까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나 벌써 와서 제발 승리라 하늘아버지가 늘 아시니 어느 누구나 올까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나 어서 와서 제발 승리라 어느 누구나 올까 어른 아버지가 늘 아시리 어느 누구나 올까 어략 자식들은 일ば시니 누구든지stageuca 안팟을 수 있게 작은 사람에게 생명이로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가 오라 어서와서 제 말씀들아 하늘아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 시간 기도는 마일라 집사가 다가로고 우리 리자 전도리 한국어로 통용하겠습니다 Am명이요 ama naming Dios salamat sa iyong grasya Hananim aboji on hye 감사합니다 salamat po aming Dios sa patuloy niyong pagre-restora ng pagsamba sa araw na ito 오늘도 예bederilso innen chukbuk 주심에 감사합니다. Yesunim keso, sipchagaeso chugusigo, buhalhasyoso urirul, chewa, satangwa, chiyuge, guansyeeso, konjo neisin kasul, malzumultungi, algehashigo, unyaguro, butchapke, hasime, 감사합니다. Salamat po Panginoon sa inyong walang sawang pagpapaalala na si Yesus lamang ang tangindaan at ang nag-iisang solusyon sa lahat ng aming mga problema. Nalmada Yesunim keso, kiri deshigo, uriye modun munjirul higyalhasyosimul, algehashime, gamsamida. Kami din po ay patuloy nananalangin para sa mga koro, nawa ay puspusin sila ng banal na spirito upang manguna sa pagpuri sa iyo ng buong puso. Kami din po ay patuloy nananalangin para sa mga simbahan, lalong lalo na sa bansang Pilipinas. Pilipinas inyong kyoedirul, uriye kito hamida. Sa Balunggaw RUTC, lalo na sa ministeryo ng taekwondo at ministeryo ng mga remnant, nawa ay may mga remnant at disipulong tumayo at manguna sa field. Balunggaw RUTC ay taekwondo remnant sa iyo ng tungay. Remnant wa jejaga sewojige haopsuso. Sa Baguio RUTC, nawa ay maituro sa mga bata ng tama ang gaspel upang iligtas ang susunod na henerasyon sa rehyon. Baguio RUTC ril tungeso, chungakan bugumi chondaldeo, hudideli saranage haopsuso. Sa simbahan ng Hana Emanuel sa Santiago, gayon din ang pamilya ni Genesis, nawa ito ay maging isang bardizan na nagbibigay liwanag sa lahat ng rehyon. Santiago, Hana, Emanuel, Kiuye, Genesis, kajuge, jolte, mangdero, sewojo, kuo jilgul, salinin, bichul, bichuge haopsuso. Kami din po ay patuloy na nananalangin para kay Rhea sa lugar ng Leyte. Nawa ang pangako ng Diyos ay patuloy niyang panghawakan upang iligtas ang lugar ng Leyte. Leyte, Rhea, sengduga, onyak, kutke, buchapku, ujik bugumuro, jiyogul, salige haopsuso. Idinadalangin din po namin si Misionero Hong na siyang magbibigay ng minsahe ngayong araw. Onol malsem, junha sil Hongmyongshik, sunggyosanim, nawa ay puspusin mo siya ng iyong dobling bahagi ng banal na espirito at limang kapangyarihan upang maibigay niya ng tama ang banal na salita sa amin. Kami din po ay patuloy na nananalangin para sa simbahan ng Hana. Nawa ay ang simbahang ito ay magpapahayag at magbibigay lamang ng totoong gospel na magliligtas sa panahon at sa mga susunod na henerasyon na magliligtas sa dalawang daan at atlumputpitong mga nasyon at limang libong grupo na hindi pa naaabot ng gospel sa pamagitan ng misyon at ibanghilismo. Nawa ang aming simbahan ay simbahan na nagbibigay ng natatangin sagot at ito ay si Yesukristo lamang sa lahat ng larangan. Ito po ang aming samot dalangin sa pangalan ni Yesukristo na aming tagapagligtas. Amen. Yesukristo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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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맘을 주를 얻는데 모든 입술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황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힘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밝힌 모든 한 아버지의 영광이 성보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아름다운 주의 영광이 성보내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아름다운 주의 영광이 성보내야 하리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밝힌 모든 한 아버지의 영광이 성보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아름다운 주의 영광이 성보내야 하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경 2사여서 54장 2절의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초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랑살보시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치면 경기도 안에 이렇게 지역이 나뉘잖아요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발룬가호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홍명식 성교사입니다 아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시간까지 남아서 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 교회를 잠시 거쳐갔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하나교회를 다 마치고 수원에서 저를 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도 끝도 없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하나교회 성도들 다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아니 미친 사람 아니거세요? 어떻게 새벽부터 저녁 저 늦게까지 이렇게 예배만 드릴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친구는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해외에서 늘 있다 보니까 1, 2부 많이 드리면 1, 2부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냥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이랬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여기서 이제 한 한 두 달 정도 여기서 이제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처음에는 죽게 드려요 뭐 조금 지나면 또 예배 드리라 그러고 또 밥 먹고 나면 또 예배 드리라 그러고 주일날은 새벽부터 그냥 저녁 늦게까지 그냥 계속 예배 드리고 도대체 이 사람들을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네가 비정상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정상이야 그게 정상이지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교회 여러분들은 남들이 보면 좀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예배만 드려가지고 아 그런데 그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여러분들을 힘주는 거고 여러분을 치유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대학을 다니다가 완전 무너졌습니다 무너져가지고 뭐 그냥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 친구가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대학에 다니면서 너무 좋은 거 쫓아다닌다 보니까 예배를 다 빼먹은 겁니다 예배를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대학 3학년이 되니까 내가 왜 대학에 왔는지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전혀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러면 저 성교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 대학 그만두겠습니다 못 다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를 그러면 잠시 쉬어 깨내고 필리핀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이제 비행기표 끊어서 얼른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잃어버렸던 예배를 좀 회복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6개월을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자리를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 후에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정상적으로 이제 대학을 졸업 맞고 지금은 필리핀에 와서 성교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성교사로 지금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냥 무심코 이렇게 가는 것 같아도 그 말씀 속에 너무너무 귀중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미한 소리를 잘 듣는 그런 예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교회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충격이에요 충격 저렇게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충격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랩런트가 그런 충격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하나하나가 랩런트 가슴 속에 뭔가 심겨지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착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성교 CVDIP라는 이 말을 3년 동안 있었던 얘기를 30분 안에 마치라고 하니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최대한 줄여서 줄여서 하겠습니다 조금 늦어도 좀 이해하세요 한참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뭐 한국은 어떻는지 모르지만 필리핀에서는 무장 경찰들이 골목골목마다 서가지고 지켰어요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래가지고 조금만 이동하면 제재를 받고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간에 저는 뭐를 해야 됩니까 성교들도 예배를 못 오게 되고 이런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뭐를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좀 돌릴 수 있겠습니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내가 좀 훈련 좀 받자 그래가지고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다락방 초창기 메시지하고 13권의 교재를 다 봤습니다 제가 다 보고 성경을 두 번을 읽었습니다 그 다 훈련 받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나는 이걸 다 보고 제가 다 들었는데 내 가슴에 뭐를 남겨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데 말씀을 쭉 듣는데 제 머릿속에 뭔가 확 지나갔습니다 아 저 전도자가 저렇게 가슴을 토한 저 메시지를 하는데 저게 뭘까? 나는 이 시대에 뭘 잡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말씀 속에서 순간적으로 제 머리를 치진 게 영혼 사랑 이 말이 제 마음에 확 뭔가 부딪혔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발벗고 뛰고 저렇게 잠을 안 자면서 저렇게 뛰는 저 그 속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확 부딪혔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그 마음이 있느냐? 너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그 영혼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수도 없는 질문을 막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교에서 많은 훈련 받고 뭐 눈만 뜨면 훈련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막 돌아서면 또 훈련 받으라고 또 저 가면 또 끌어다 잠겨서 또 훈련 받으라고 안 가면 또 눈총 주고 막 이래서 여러분 훈련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이렇게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여러분의 주 목적이 뭐죠?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영혼에 대한 그 뜨거운 가짐이 여러분 속에 자꾸 생겨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훈련 받아도 뭐 그런 마음 전혀 들지 않는다면 뭐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교의 모든 성도들이 훈련에 훈련에 말씀에 말씀에 여러분이 더 듣는다면 더 뜨겁게 누구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고 지금 옆에 계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랩런트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중하고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우리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훈련이다 그러고 그게 배제가 되고 하나님의 그 중요한 것들을 놓친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 속에 더 들어오면서 정말 저 밖에 죽어가는 영혼도 여러분이 사랑하고 이 안에 있는 정말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천하보다 기중한 영어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감싸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계보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성교지에서 벌써 어느덧 25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지냅니다 저는 성교지 가서 내가 막 잘 가르치면 애들이 잘 될 줄 알았어요 야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막 잘 가르치면 애들이 막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막 쓸 줄 알았어요 웬일? 정반대로 내가 생각했던 정반대로 애들이 막 흘러가요 어 이거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니까 메시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슴 내 가슴이 저 아이들 속에 느껴지고 전달되느냐 내가 정말 저 영혼을 정말 사랑하면서 대하느냐 저 랩런트를 내가 그렇게 대하느냐 이게 없으면 아이들한테 내 모습이 가식처럼 보이고 자꾸 나를 지도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전달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막 아이들한테 이제 막 잘 가르치려고 그러지 않아요 보고 따라오도록 나를 보고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널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대화하고 아끼고 이래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놈들이 한번 오면 안 가요 주구장창 저희 집 쌀을 축 내고 있는데 25kg 쌀이 그냥 며칠도 안 해서 그냥 촥촥촥촥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래도 이뻐요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 CVDIP라는 이 말씀 제목을 잡은 거는 제가 이제 RUTC를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제겨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저는 좀 제가 한 박자 늦나봐요 이 CVDIP가 오래전에 나온 메시지인데 저는 2002년도에 제가 그걸 잡았습니다 그 전에는 듣기는 듣고 알기는 없고 의미는 알겠는데 제 가슴을 부딪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담대하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내 속에서 정화가 돼서 내가 잡은 말씀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말은 해야 되는데 이제 좀 그런 말 할 때 좀 불편하고 힘들고 좀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3,300평의 땅에 RUTC를 건축하는데 막 나무를 벼습니다 불개미 집이 우리나라 한국 산소만큼 이렇게 막 듬성듬성 그 불개미가 얼마나 독한지 한 번 물리면 그냥 대바늘을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플 정도로 또 물리면 또 그게 또 퉁퉁 벼가지고 막 2주 정도 막 가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거기를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 개미들이 얼마나 이게 머리가 좋냐면 밑에 자기 집을 없애면 없어질 줄 알고 저 나무 꼭대기에다가 또 집을 또 하나를 저놨어 나는 그 위에 집이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밑에 거만 없애면 다 없었는지 알았더니 나무를 빌는데 뭐가 하나 뚝 떨어져 있는데 개미 집이 농구복만한 게 이만한 게 떨어지는데 이게 물기 시작하는데 우와 난 그렇게 무서운 건 처음 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시간들을 쭉 거치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CVDIP는 뭡니까 그걸 놓고 이제 많이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 있는데 제가 이제 기능 성교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목사지 않습니까 어느 날 과거의 일입니다 제가 이 언약을 잡을 때 학교에서 아이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다 가르치고 하니까 학교에서 그 성경 공부 가르친 전도사들은 다 오래요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면 그 강당에서 태권도 시범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걸 보고 가라는 겁니다 뭐 많이 봤는데 뭐 옛날부터 그래서 그냥 투덜투덜하며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장소로 가기 전에 제 마음에 저는 이제 예수 믿고 늘 성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제 성교의 제 1나라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스라엘을 정했냐면 제가 가슴에 예수 믿고 너무 벅차가지고 내가 이제 막 그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어느 목사님이 오더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것들이 건방지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되게 싸가지였구나 예수님이 왔는데도 저거 안 믿고 저거 뭐하는 놈들이야 속으로 제 마음에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안 믿지? 저것들이 오해를... 그래서 이제 이놈들 봐라 내가 가서 전화해야 되겠다 이제 이 말을 먹고 그랬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성교를 가슴에 품고 아 내가 저 나라를 보고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제 성교의 가슴들이 막 그때서부터 막 불을 불을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자꾸 제 가슴에 성교가 조금씩 뭔가가 좀 흐트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아 나는 성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교회에서 맨날 언제까지 내가 교육자 생활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섬기동 교회가 아주 개척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성교사로 파송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만큼 부응이 돼야 됩니까? 한 300명 되면 성교사 하나를 파송시키겠더라고요 그럼 제가 교인이 300명이 되면 그때가 내 성교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인 줄 알고 그럼 제가 그때까지 앞뒤 안 보고 뛰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9년 반 되니까 300명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300명이 딱 돼서 단임 목사님께 얘기해서 목사님 제가 성교를 준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하는 일을 다 좀 내려놔 줬으면 좋겠고 제가 성교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 찰나가 그 고등학교에서 태권도 시범을 볼 때입니다 다 보이고 났는데 뭐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관장님이 마이크를 탁 잡더니 그 수백 명의 아이들한테 보금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너무 뭔가 제 가슴을 막 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내가 성교를 나가면 말씀은 가지고 나가는데 이 아이들한테 내가 접촉할 수 있는 그 접촉점은 뭘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보금 전하는 그 말이 제 가슴을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걸로 이렇게 보금도 전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때 이제 제 가슴에 아 내가 이 기능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이제 기능을 준비하면서 이제 성교를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 뭐 저는 이제 자녀를 낳고 몸도 80kg가 나갔고 운동할 수 있는 몸은 전혀 아니었고 그런데 제 가슴이 이제 그게 하나님의 소명으로 제가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장님께 찾아가서 제가 성교를 준비하는데 저로 운동을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이 제목을 쫙 보더니 야 80kg짜리가 무슨 운동을 해 가서 10kg 빼가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10kg를 빼는 그 과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빼본 사람 알죠 아 제가 미치도록 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은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었는데 제 가슴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이걸 가지고 많은 아이들을 살리고 보금을 전할 수 있다는 그 부품 꿈이 제 속에 드림이 비전이 확 생겨버렸어요 제가 미치도록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슴에 보니까 그래서 그걸 준비해서 성교사로 나가게 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당시 25년 6년 전에 그 꿈 꾼 그 꿈이 오늘 저 반론가에서 지금 성취가 되고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오는데 제가 이제 그 알리티시를 구입하는 그런 현장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꼭 얘네들을 대학에서도 운동 가르치고 교회에다 하고 이러는데 이게 맨날 남의 집 이거 빌려서 쓰다 보니까 주인이 어느 날 가라 그러면 또 가야 되고 빠져나가야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고정적으로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왜 알리티시는 나는 없습니까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아는 동생이 밑도 끝도 없이 저한테 오더니 성교사님 언제까지 남의 집 살 거냐고 막 저를 막 호되게 야단을 막 치는 거예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하는 소리냐 내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성교사님 시간 가기 전에 얼른 알리티시 그거를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기 좋은 데가 있는데 한번 가셔서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층으로 내려와서 지금에 있는 알리티시를 보게 되고 그걸 이제 구입하게 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 사역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또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티시를 건축하는데 제가 전에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제가 불신자한테 교회를 줬다 그랬잖아요 3개월 동안 교회 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제가 봤다 그랬잖아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알리티시를 구입하고 이제 건축을 해나가는데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성교사가 뭐 쌓아놓은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은 구입을 했는데 건축은 언제 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몇몇 아는 교회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땅을 이렇게 3,300평으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곳을 통해서 랩런트를 키우고 플랫폼을 세우고 이 필리핀에 계속 지속적으로 보금사역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언제나 될지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몇몇 교회에다가 이제 기도 제목을 올렸더니 한 2주 후에 어떤 목사님이 아 홍성교사님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이 돈 홍성교사한테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500만 원을 저한테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말하기를 이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 차를 새롭게 이제 구입하려고 이렇게 모아두는 돈인데 성교사님 그 기도정을 받고 이건 내 차가 먼저 우선이 아닌 것 같더라 이게 성교지에 먼저 가는 게 우선인 것 같더라 내가 좀 좀 오래된 차 타면 어떻냐 이게 먼저 가는 게 옳은 것 같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 500만 원을 가지고 처음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500만 원 뭐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하나님 제가 여기에 목매이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리트씨가 정말 이 시대에 급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시는 돈만큼은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건축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21년도 2년도 1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사야 54장 2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잡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내용이 뭐죠 내 장막터를 날펴라 내 처서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히 할지어다 제가 이제 매일 그 알리트씨 건축을 하면서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건축을 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주석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면 우리처럼 지금 천막이 하나가 딱 된 게 아니라 90cm 되는 그 가죽 푸대를 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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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엮어서 천막을 이렇게 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막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쳐 나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제가 이제 그 건축을 하는데 이제 2022년도 이 하나교회 이게 교회 말씀이세요 이걸 널 하나님 왜 2022년도에 건축을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겁니까 뭘 하시려고 이 일을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알리트씨를 이제 하나하나 건축하는 그런 시간을 씁니다 재미있게도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한다고 했잖아요 주시는 만큼만 이제 500만 원 다 썼어요 다음 주에 할 일 없습니다 토요일 날 누가 또 백만 원을 보내서 건축하는데 쓰세요 그 뒤에 또 백만 원 일을 또 했습니다 이제 없어요 그 다음 이제 일할 거 없는데 또 누가 백만 원을 또 보내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3년을 3년을 왔습니다 감동이 없네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잔잔한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제가 누구한테 건축하니깐 돈 주세요 한 번도 그런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런 얘기하는 자체도 제가 싫어하고 저는 이 알리티시 건축을 하면서 과거에 제가 불신자 때 교회 질 때 그 생각이 머릿속으로 계속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 이 알리티시 후대를 향해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망대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냐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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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도 걸리지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건축을 하는 미션원과 식당의 그 예배 장소를 건축하는데 총 돈 들어간 걸 제가 대충 이렇게 해보니까 한 2억 정도 돼요 감동을 안 하시네 2억 돼요 그 2억이 3년 동안 3년 동안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헌금을 하신 분들을 보니까 반은 제가 아는 분이에요 반은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갔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실까 뭘 하나님이 바라보길 원할까 하나님이 이 장소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매주 이렇게 일하실까 저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 막 40도 되는 그 곳에서 그 일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으로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냐면 앞으로 이 장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제자가 세워질 걸 꿈꾸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내가 막 힘들어도 심는 게 그냥 순간 사라지고 순간 사라지고 이랬어요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RUTC 그거를 막 나무를 빌고 막 그럴 때 그 RUTC 제일 먼저 온 게 뭐냐 누가 왔냐면 염소대가 오더라고요 염소대가 한 30마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풀들을 막 다 뜯어먹고 얘네들이 한 30마리가 한 2시간 뜯어먹고 싹 가면 또 솟대 한 10마리가 싹 들어가지고 또 다 뜯어먹고 이렇게 매주 매일매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얘네들도 오는데 하나님께서 저 죽어하는 영혼을 안 보내시겠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뭔가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건축을 막 하는데 아무도 없고 예배도 지금 준비가 되지 않는 그런 허 벌판이 있을 때 아시는 성교사님이 한번 방문하셨어요 이렇게 방문하셔서 보시면서 쭉 걸어보니까 이제 여기 오셨던 분들은 아지만 거기가 그냥 논바닥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RUTC 중심으로 해가지고 맨 둘러가 그냥 논이에요 거기는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을 그럴 장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교사님이 오시더니 아니 좀 땅을 살려면 저기 사람 많고 왕래가 많은 거 좀 될 만한 곳에 거기를 사지 해피룸이 시골 꼴짝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누가 오겠어? 막 이러면서 나한테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말을 딱 듣는데 조금 제 마음이 좀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하고 대화를 다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사람도 안 올 것 같은데 여기다가 날 보고 이거 했다고 막 책망을 하는데 하나님 저 성교사님 말이 100% 틀렸다고 제게 증거를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나보다 이 정확한 복음을 잘 전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렇게 사람 안 보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저 홍성교사가 가장 복음을 잘 전할 것 같다 하면 하나님 제게 보내주세요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다 드리고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학생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배 드리러 가도 되겠습니까? 어? 이거 뭐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와라 그래서 주일날 아이들이 왔습니다 다섯 명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오게 된 배경을 좀 제가 들었습니다 너는 전에 천주교인이었고 너는 그 필리핀의 약간 이단 쪽에 있는 아이였고 얘는 예수도 잘 안 믿는 아이고 이런 친구들이야 니네가 이렇게 오면 너희 부모님들이 천주교인 부모님 널 싫어할 거 아니냐 근데 왜 여길 왔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다 부모님께 얘기하고 부모님 허락하에 여길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해도 됩니다 크게 해도 돼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기적이에요 기적 다섯 명의 아이들이 온 거예요 너무너무 제 가슴 막 뛰기 시작했어요 저 성교사님 말이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는구나 지금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근데 작년 9월 말에 예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주 아이들이 왔어요 매주 그래서 지금 한 35명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른은 없어요 저희는 어른은 한 사람도 없고 다 그냥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생까지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앞으로 이 RUTC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생각나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깊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벅차고 감격스럽고 저희 RUTC는 애들이 그냥 와요 주위의 애들이 놀고 싶으면 다 와요 거기는 아침부터 와서 놀아서 저녁 늦게까지 놀면서 저희 쌀통에 쌀을 계속 중력을 하여튼 냉장고 다 두지고 진애들이 에어컨 다 켜고 한 달에 에어컨 비만 25만원씩 막 나오면 다 틀어놓고 이러면서 애들이 제발 좀 이제 저녁 됐으니까 집에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여기하고 좀 상황이 좀 다르죠 아이들이 그리고 지금 갔습니다 벌써 예약을 해놔요 방학이 12월인데 성교사님이 방학되면 성교사님 집에서 저 잘 거예요 아 벌써 이런 놈들이 몇몇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이렇게 그래서 지금 성교를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아 저희 뒤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 있으면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어 벅차고 앞으로 그 속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그런 시간을 매일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하면서도 너무 행복했고 아이들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제가 문득 여기 오기 전에 아 미국 성교사들이 한국에서 성교할 때 되게 재밌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느낌을 제가 조금 받은 것 같아요 비록 환경은 굉장히 안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미국에서 한국에 뭐 여기 집신 짓고 다니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이 성교사들이 보금전하면 교인들이 막 모여서 교회 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성교사들은 너무너무 행복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꼭 그 느낌이에요 비록 보잘것 없지만 아이들이 와서 비비고 움직이고 아이들하고 동거동력하고 같이 움직이는 이런 시간들 얼마나 그게 좋은지 좋은지 아이들이 스스로 말씀 들으러 오는데 걸어서 40분 걸려서 교회 오고 30분 걸려서 오고 오토바이 타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 지금 이제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더운데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아 이 놈들 너무너무 귀하다 잘 키워야 되겠구나 보험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늘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내고 있습니다 긴 시간 할 수 없어서 제가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그런 기도를 통해서 지금 알리치시의 필리핀 현장에 지금 현장에 그렇게 지금 일들이 되어 있는 사실들을 좀 기억하시고 앞으로 그 현장을 통해서 동남아 살리고 또 필리핀 살릴 수 있는 그런 후대들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정치경제 문화 속에 또 성교사로 목사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알리치시 현장 되도록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얼굴 뵈서 너무너무 반갑고 제가 좀 말주변이 없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했지만 여러분들이 다 정리해서 기도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됨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이번 이 현장에서 여러분 얼굴 뵈서 너무 반갑고 다음에 뵈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저도 하나교를 놓고 늘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과 함께 알리치시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잠깐 잠깐 나누고 소통하였습니다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고 동남아 제자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런 중요한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현장을 통해서 후대들이 마음껏 보금을 발판 삼아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이 그 보금 들고 정말 2, 3, 7 나라 살리는 중요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40도 넘는 그 발론가에서 저 가봤는데요 정말 그건 덥고 습하고 힘들고 바기오는 약간 선선하지만 발론가오는 밑에 지역이라서 많이 더웁니다 거기서 열심히 또 동남아와 또 필리핀 7,000개의 섬을 살리기 위해서 또 주의 말씀만 전하고 전달하기 위한 성사님께 한 번 더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광고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며칠 땡강 새벽기도 왔다가 하나님께 며칠 땡강 부렸습니다 아까 성교사님 설교처럼 하나님 주시면 공사하고 안 주면 놀고 그런데 몇 주에 카톡이 오는데 성교사님이 사진이나 오더라고요 공사는 사진을 안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에 공사가 멈췄구나 하나님께 한 3일 4일 땡강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 뒤통수 보면서 하나님께 땡강을 좀 부렸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목사님 헝금하자 하셔서 다음 주에 필리핀 알루티시 헝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서 동남아와 필리핀 살릴 알루티시 위에서 같이 기도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동남아 집회가 있습니다 동남아 5개국 지연합으로 해서 집회와 단기 반론가고 단기 순교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상광고입니다 이대교구 대구 1구역 정순일 장모 모진 노정희 근사 심호 입간 예배 21일 월요일 오후 12시 교회 출발 11시 40분입니다 바리 네베 22일 하요일 오전 7시 30분 교회 출발 7시 20분입니다 많은 참여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드리고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오금에 고금의 답을 가진 나는 항상 살리는 죄의 전보자 오직 맨날 깨운 놈이 나는 반중교회 미래를 가진 우대와 함께 이 산진란 살리는 죄의 자리 세우고 너와 침묵하는 사랑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내 마음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원천에 온압 잡고 또 하나님의 사원의 길이니 두려워 말고 반대일이 선호하라 너희가 내 마음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에 온압 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너와 함께하니 이 산진란 살리는 죄의 주님께 이 산진란 살리는 죄의 주님께 제자들과 랩런트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찬양하며 스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놀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비하여 주의 일곱님을 받으소서 주의 일곱님을 받으소서 주의 일곱님을 받기 감사합니다.